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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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다가 루슈 젠냐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제가 루슈 할 줄 압니다 보유님은 원래 포지션이 어떻게 돼요? 맥크리 하실래? 맥크리 드릴까? 맥크리 드려요? 아뇨 이곳의 인간과 옴닉은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맥젠냐타 2층에서 포킹하면서 막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상대 라인 아닌 이상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요즘 거의 최강 메타라서 여기 여기 위도우 위도우 안될 것 같네요 좀 뒤쪽에 자리 잡아야겠네요 위도우에 라인 어 위도우 라인 라인 개피 김지 딸피 하나 있어요 하나 위도우 조심 위도우 조심 위도우 조심 위도우 반피 저 죽었어요 오후이에요 네 위의! 쓰러지는 것을 잘 봤습니다 하하핳하핳 아 83점 위도우면 잘 쏘겠다 방위에 돼지 들어가는것 같네요 돌아와 함께 라인 컷 왠지 대쉬빠지고 E 빠지고 아나 조심 아나 아나하고 루시 훑어 있어요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위도우 있으니까 어 위도우 자리 바꿨어요 위도우 1층 왼쪽 2층에 어 우리 뒤에 로드호그 우리 뒤에 2층에 로드호그 위도우 위도우 정면 위도우 정면 왼쪽 위도우 정면 왼쪽 위에 있어요 라인한테 공 들어갔어요 하나궁 어 우리 제나타 죽는다 저희 힐러 지금 아무도 없어요 라인컷 호그가 급히네 아이 호그 개피인데 아 아 호그는 뒤로 들어가는거에요 나이스요 호그 다운 스나 조심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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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나 아 아나 피일 아나 피일 아 포글 아쉽다 이거 활약 후다닐거 같아 라인 궁은 딴다 저거 자리를 치워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인 궁까지 뺏으니까 아 글쎄 잘 주무시네 저 2순하면 2순하면 저희 겐트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라나 쟤가 겐지 할까요? 아 겐지 뽑을게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나랑 위도우라서 거의 프리딜로 받고있어 반대가 아 그냥 겐틀을 뽑을까요? 와 이.. 어 감사합니다 말도 하면 되게 끄네 판정 너프 좀 해야돼 어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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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워그 너프 겐지 좀 해야될지 전면 싸움 해야돼 전면 싸움 너 미래요 저 여기서 한 번 막아요 라인 라인 어이구 위도우 조심 라인 판매 깨졌어요 또 라인한테 하나 궁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라인 아닌데? 아 이거 위도우 궁 썼어요 와 아 이거 맥을 백해요 그냥 상대 라인 때문에 맥이 같은 의미가 없니까 예 스페이스로 갔다고 겐티도 괜찮고요 아 우리 원탱이구나 어 아 원탱이 아 원탱이 원탱이 아 원탱이 오른쪽으로 라인 밀고 들어와요 겐지하고 루치한데 루치한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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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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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하고 로드홀 라인님 우리 라인 상대라인한테 도대체 있어봐요 상대라인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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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홀 뒤 뒤 로드홀 반피 그 그 화물인데 오피 컷 루시우님 뿡 얼마나 많으세요? 제가 88요? 90퍼 광고 깨져요 가루핀 가루핀 겐지궁 겐지궁 겐지 어어이구 어게 겐지컷 아나 궁 없어요? 오케 나이스 오 저거 다이리아 오케 나이스 근데 루시우궁 나이스 아나 궁 루시우궁 둘다 없어요 끌린거에다가 아나 궁 들어가가지고 아나 궁 벌로 들어갔네 오리지남 질른가위 오른쪽으로 몇명 도는거같아요 오른쪽으로, 매크리 자리야 왜 물어봤게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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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500 600 깨져요 석양 정면 안돼 돌참 맞으면 안돼 상대 라인 들어왔어요 우리 라인 오기 전까지 죽지 말아요 좀 빠져있죠 한 번 더 막을 수 있어요 궁원 궁원 자리에 반합니다 어 오른쪽 짤리 저기 쏠 줄 없어요 우리 라인 통제 라인한테 부진 통제 라인한테 부진 겐지 궁 아이고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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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겐지 밖에 안남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2분? 2분이면 저 아직 궁 안썼어요 못썼어요 궁을 살짝 화물 앞으로 땡기고 쏘면 되겠네요 상대 자리야 노궁 겐지하고 자리야 노궁 어 오 죽였다 아나궁 조심 상대 라인 방벽 내렸음 어 라인 라인 개피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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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요 라인 피 많음 아나궁 빠졌어 어이구 안 돼 안 돼 안 돼 오케이 오케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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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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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궁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루슈 아니아니 방금 내리고 있었던만 왼쪽이 안 와 상대팀 자리야 겐지 궁 들어왔을 거예요 라인 반벽 질러 상대팀 상대 라인한테 돌진 상대 라인한테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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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아 겐지겐지 궁 겐지 궁 조심 어이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인 피해 라인 피해 나이스 라인 라인 땄어요 저희가 지금 저희가 분리에요 4대5에요 4대5 석양 석양 오 다운 나이스 겐지 궁 조심 겐지 궁 오케이 나이스 어이 막지 막지 나이스 나이스 자리에다 겐지개 피 겐지개 피 겐지 궁 썼어요 오케이 나이스 루슈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막았네 하나 더 나이스 하나 더 나이스 아 이거 잠을 잘 재우네 역시 화.. 화.. 역시 화물 공격에서는 아나가 좋네요 어 아 이 분스가 아까 분스가 안 돼가지고 아 이 분스가 아까 분스가 안 돼가지고 벌써 불안했어 흐흫 지혜에 막아요 겐지가 옆에서 나대는데 그거 말해줄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래도 막았네 세형님 네님 아 어 어 어 말간된 줄 알았어 또 혼자 실드복싱하는 줄 알았네 흐흐흫 아니 돌격하려는데 돌격 안해가지고 놀랬잖아 아 그 그 내가 라인 뒤에서 궁 쓸 때 상대 라인한테 돌진 써주면은 상대 라인이랑 라인 뒤에 있던 애들까지 다 한 번에 궁 맞거든요 궁 쓰고 있는 줄 몰랐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땅프로 나오시지 이거 잘 안들려 진짜 잘안 들려요 근데 석양이 짓는다 너무 잘 나요 그럼 내가 브리핑을 석양이 짓는다 이렇게 할까요? 하핳ㅎ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흫흐흐흫흐흫흫흐흫흐흐흫흐흐흫 신사! 애들 2천보고 있다. 한조? 한조 화살은 안 보이는데? 맥크리였어요. 디바 자리아의 승나인 저 오른쪽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고. 겐지겐지겐지 조심. 살짝 빠져야겠는데? 우측에 맥크리? 아 디바가 너무 잘 막는데? 디바 안 디바. 교도군님이 디바 뚫어야 될 것 같아. 안 막히거든요. 어이 뭐야. 왜 안 끌려와. 아이고. 저 힐러 짜졌어요. 집중하자 집중. 나이스. 다리 아파. 디바 디바 섭취리면 될 것 같은데? 겐지겐지겐지. 겐지 헤드. 석양 정면. 석양 정면 석양. 아 너 비기 없구나.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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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죠. 상대 루슈 제냐 따라서 유지력 좋아요. 같이 같이. 궁 있어요. 디바가 너무 잘해요. 디발리툼 잘 막아줘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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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빠졌어요 어이구 겐지만 뿔피 제냐타가 너무 길어 아이 제냐타 초월 있으면 궁 두개 씹힐거 같은데 그냥 한번 이속기고 진입해서 궁 다 빼죠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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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초월 뺐어요 초월 뺐어요 초월 뺌 초월 때 딸렸어요 이득 이득 어이구 궁 안써도 되겠는데 다리하고 아 이거 강제로 다 잡았어요 오케이 나이스 아이 초월이 기왕 빠졌네 그냥 그..그 What? wary 생취장 있어요 솔장님? 생취장? 젠atched 이Which 흐흐흡 어..없어도 될 것 같네요 아 나이스였네 어애 뒤에 뒤에 겐지 뒤에 위치 오 뒤에 뒤에 겐지 구 공떼지 말아요 우리는 아이고 음주셔 짤렸다 어 뒤에 위크리 어차피 리스폰 위치 바뀌어가지구 공만 뺀거에요 겐지 공만 겐지 P 겐지 컷 고고고고고고고고 한 번에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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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죠. 디바, 2층으로 올라갔어요. 석양 정면! 쐈어요, 쐈어요. 어, 제냐타 다운, 제냐타 다운. 디바, 루시우. 오케이, 나이스. 어, 아무도 안 맞겠다. 여기 옆에, 옆에. 먼저 한 명만 드릴 터줘요. 일단 다 잡아야겠다. 앞으로 가요. 어이. 아, 우리 빼야되는데. 석양이. 아이, 안 빠질 것 같아. 안 빠질 것 같아. 드립필라다가 안 된대. 오, 겐지 궁, 겐지 궁. 안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소울도 빠지. 힐리지는 않았지만, 한 턴 걸어줘야겠다. 너프, 너프, 너프. 여기 상대 궁 거의 다 빠졌네요. 아, 빠졌됐네. 이게 빠졌네요? 어, 예. 자리야뿔 빠지. 뭐 궁 다 빼는데요, 상대 궁. 자리야반, 자리야반. 겐지 컷. 네, 예. 마무리 멈췄다. 올라가죠, 올라가. 올라가요. 정면중, 정면중, 정면중. 어, 이제 가고 있어요. 어, 자리야 에너지 많이 차. 어, 자리야 다운. 들어가는 궁. 디바, 디바 로봇 다운. 어, 대장азыв다. 디바, 디바 다운. 워드전 심한 하고. 오, 재재터아. 지진빨. 못 앞뒤. 우측이 겐지. 좌측으로 빠졌어요. 어이. 바퀴벌레 새끼가 잘 쫓기네, 지. 형, 있지? 디바다운. 뱅크리 돌아갑니다. 그 디바.. 그 무슨.. 매트릭스 내가 궁시면은 네, 옆에서 튼줄 수 있어야 하나? 네, 네. 디바 오른쪽 방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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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안 죽었어요 디바 죽었어요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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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조심 자리야 컷 자리야 컷 촐촐촐촐 화물에 붙었어요 맥크리 불피 불피 맥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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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다운 어 겐지 갓지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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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한대 겐지 한대 겐지 아 다운 어 너프 아이고 음경 뭐지 살았는데 어 왜 살았지 어 저희 팀 많이 잘렸어요 이거이거이거 위험해요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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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나왔어요 라인 라인 겐지 짤랐어요 겐지 다운 어이 촐촐촐 오케 나이스 오오케 제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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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 수고수고수고 나이스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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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같이 어이구 엉덩이 보인다 ㅋㅋㅋㅋㅋ 아 이거 이상한데 이분 아 근데 겐지 금방 엉덩이 누워가지고 엉덩이 보이셨 엉덩이 오 힘들다 게이드 오우 오우 더러워 너무 좋아 오우 오우 더러워 뭐가 더럽다는거에요 자꾸 ㅋㅋㅋㅋㅋ 아 너무 잘해가지고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속여완으셨어요? 아 참 몹쓸 드립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빠이빠이 오우 수고하셨습니다 오우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점수 많이 준다 이번 판 이번 판 평균 점수가 80점이었나? 이번 판이 높아서 많이 준거 같아요 음 79점